29만 8,3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ablbio입니다. ablbio, 은, 는 동사는 2016년 2월 16일에 설립되었으며, 2018년 12월 19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현재 기반 기술인 이중항체 플랫폼 그래바디 트레이드마크 기호를 바탕으로 연구개발하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을 통해 중장기 성장이 가능한 사업 모델을 추구하고 있음 나아가 이중항체 기반 기술, 면역관문 조절 및 항암 관련 기술,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 이전 실적을 확보 중임. 기업개요 대시 이중항체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단백질 제조합 의약품 연구개발업 및 관련 라이선스업을 주사업 목적으로 2016년 2월에 설립, 2018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 대시 이중항체 기반 신생혈관 억제 항암항체 abl-001 및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 면역항암제, adc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 보유 대시 국내외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 또는 공동개발에 대한 계약 체결을 통해 수수료 및 로열티 수익 발생, 현재 동아 st, 트라이그어, 유한양행 등과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재무 대시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의 abl-301 및 abl-001 등의 임상 개발 진척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 수령으로 기술 이전 수익은 큰 폭으로 확대된 바 전년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경상연구개발비 확대에도 외형 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영업 손실 폭은 전년동기 대비 큰 폭으로 축소되었으며 금융 수익 확대로 순손실 폭 또한 축소 대시 abl-301 및 abl-001 등의 임상 개발 진척에 따라 단계별 기술료 수령 및 초기 수령하는 기술 이전 수익으로 외형 성장을 통해 영업 수익을 확보할 듯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abl-001의 시가 총액은 9467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abl-001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53위입니다. abl-001의 상장 주식수는 4778만 8200연례 주입니다. abl-001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abl-001의 퍼은 215.33패이고 추정 퍼은 n-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3.3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3.8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2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87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187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8.6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11.14배, 177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04억원, –596억원, –52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70억원, –556억원, –436억원입니다. abl-by-o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6번지 98%이고 유보율은 26.3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4.0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7 더하기 0.6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1.25이며 전일 대비해서 2.31 더하기 0.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bl-by-o의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9,8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0,50원보다 24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9,99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abl-by-o의 종가는 19,810원이며 주가가 abl-by-o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bl-by-o의 종가는 19,810원이며 주가가 abl-by-o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1%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abl-by-o는 거래량 39만 4,721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838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하위증권에서 7만 7,911 주, 미래예세증권에서 4만 7,042 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만 2,330 주, 키움증권에서 3만 1,620 주, 삼성에서 2만 9,680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6만 2,11 주, 미래예세증권에서 5만 5,99 주, 키움증권에서 4만 8,848 주, 한국증권에서 4만 1,080 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만 5,015 주 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5만 3,541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9만 3,300일 흔두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ABL 바이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